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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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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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서라 나무안니 타물로 세와미났네 하자 어디를 갈 거라 어디를 갈 거라 신산 홈런을 어디를 가 에헤헤에헤에헤에헤의 야 에헤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다 옛 늙은이 맑으른 옛 저승끼리 몰랐니 오날 보니 앞동산이 저승 에에에에에에에여 사천각자 동방사군 사천각자 살았는디 요네 나는 백년도 못살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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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에 잠깐만 우리가 이게 슬픈 노래예요 이걸 씩씩하게 막 장군 성음 내서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슬픈지 사천갑자 동방석은 사천갑자 살았는디 요낼 따는 백년도 못살아해 이런 데가 다 이렇게 구부려서 수구를 들어가야 거기서 그 저기 우추락 편안하면서 저기 뭐야 슬픈 감정이 들지 뭐 사아야라 이렇게 못해서 사천갑자도 사천갑자 동방석은 사천갑자 살았는디 요낼 따는 백년도 못살아해 이렇게 가야스런 소름이 나오지 거기서 시름을 섞어서 시름을 섞어서 한숨을 섞어서 하란 말이야 그래서 숨을 갖고 가야지 거기서 악을 쓰고 거기서 소리를 거기서 성음을 막 우격우격해서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더 많이 그래 거기서 싸나 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힘을 빼요 이렇게 백년도 못살아 그러니까 우리 갈 때 뭣이 어찌 성가시네 뭣이 그랬잖아 그랬지 백년도 못살아 이런 마음이야 말하자면 그러잖아 공감 그러잖아 맞지? 우리 그렇게 살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백년도 못살지? 그렇지? 그러네 이런 느낌을 살려주라 이 말이야 거기서 막 씩씩하게 행군을 하고 권한의 행군을 하지 말고 그렇게 공감해 공감과 한숨과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는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있어서 권한의 행군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씩씩하게 장군 성음 내지 말고 그렇게 해 숨을 빼 다 힘을 빼 자 하도 내가 듣다 듣다 너무나 본 취지와 어긋나서 본 취지와 어긋나서 내가 요쯤에서는 꼭 내가 한번 말을 해줘야 쓰겠다 장군은 슬퍼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장군이 눈물이 없는 장군은 장군도 아니여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여 공감 공감을 해야지 사천갑자 동방사건 시작 사천갑자 동방사건 사천갑자 동방사건 사천갑자 살았느니 이 교대 나는 백년으로 살아 사천갑자 동방사건 시작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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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놀러가자 쉬어 가자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 오이가 일 넘차도 아름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한적이 없구나. 한적이 없구나. 새 왕산 가시자고 하도 걸거네 살던 짓도 다 버리고 동대방네 마지막 인사 새 왕산 가시자고 하도 걸거네 하도 걸거네 하도 걸거네 새 왕산 가시자고 하도 걸거네 저 자식도 다 버리고 일가신척 다 버린사 새 왕산 가시자고 하도 걸거네 하도 걸거네 하저기로 오구오구구나 하저기야 이야 또 질러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작 하저기야 하저기로 오구오구구나 새 왕산 가시자고 하도 걸거네 태ext과 존같은 척에 졸졸졸졸시우나 명년 소상 날에다 다시 만나 보자 서라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법성원융구인상 나무아미탑을 해로부동포레적 나무아미탑을 본명무상절일체 나무아미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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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나무아미탑을 이 세상 인연 다 버리고 나무아미탑을 극락 세계로 나는 간다 나무아미탑을 정사초롱에 불 밝히듯 나무아미탑을 영천강에다 다리노아 나무아미탑을 인도왕아 도저거라 나무아미탑을 지방산에다 다리노아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문낙세계로 나는 거라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분명은 쉬러를 가고 성인성병에 쉬어가세 아하에여 아하에여 천군이야 천군이야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마가진 공덕에 다리 청청 아하에여 아하에여 천군이야 천군이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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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